날씨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.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뭐야? 이거 뭐야? 자, 이거는 중 하나. 중 하나. 요리는. 이건 또 궁금해. 음, 맛있다. 맛있지? 중두 먹어봐 애지야 양배추 맛있어 중두야 이거 니꺼 중두꺼 니꺼 나 따라 먹어야지 아니야 이건 뭐야 맛있어 애지 종주야 종주야 색깔때나.. 아니 생명인데 블루베리 먹는다 이제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 애준이 양배추 잘 먹어 근데 양배추가 달아 먹다보면 주인공 그럴런 소금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베리 블루베리 크림치즈 코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